디붐 오라벌브 블루투스 스피커 캠핑이나 야외활동 좀 많이 하시잖아요 해 떨어질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블루투스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건 내 노래 같은데 자 볼륨이 좀 작다고 생각되세요? 만약 저런 그렇게 장악할 수 있을까 여자 마음은 진짜 진짜 모르겠다 장악할 수 있을까 음질은 하나 끝내줍니다 무드등 기능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이 불빛 색깔과 불 나오는 여러가지 모습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청혼할 때 좋잖아 청혼을 왜 해야해 자꾸 장악할 수 있을까 또 틀어? 실리콘 케이스가 아주 훌륭하네요 디붐 오라벌브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 너무 좋아 동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만 사실 수 있습니다 8,000원짜리 쿠폰 쓰실 수 있고요 쿠폰을 다운받아 쓰시면 42,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십시오 오늘 하루 뿐입니다 제가 갈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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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정 pero 알建物 이러 Сегодня Istanbul